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현재 2시 25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마감 30분 앞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ETF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좀 검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세 자산운용의 ETF 운용본부 김민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과거의 개미는 잊어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수를 추정하던 ETF,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추정 ETF를 많이 샀는데 요즘은 채권형, 임버스, 테마형, 배당형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정리 좀 들어볼까요? 8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했던 ETF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브로드한 인덱스가 아니라 테마형부터 채권형까지 아주 다양하게 개인 분들이 순매수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이거 2차전지 소재라는 ETF가 타타죠. 네, 그래서 2,386억이 개인이 들어왔고요. 한 달 동안만. 굉장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배미나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들어왔지만 ETF로도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요새 파킹 통장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 여유자금이 많다 보니까. 여유자금? 저랑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시중에 양쪽 안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파킹 통장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CD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무의험 지표로 투자하는 ETF고요. 줄레이션 하루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복리로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일 CD 고시 수익률이 3.7%더라고요. 그래서 3.7%를 매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CD 금리 액티브라는 ETF가 2위하고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위에는 바이오헬스 ETF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저번 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조금 기대치보는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FRB가 기준금리 인상을 미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미국제 30년 국제 액티브 ETF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순서대로 쭉 보면 최근에 꾸준히 사랑받은 ETF도 있고 또 새롭게 이런 것도 있어 하는 ETF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쪽을 하나 보자면 6년 만에 재개된 한국 단체 관광 중국발 호재가 시장 안에서 떠들썩합니다.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8월 10일 날 6년 만에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도 같이 열어주긴 했지만 저희들은 6년 만에 싸드 문제를 이뤄주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재부하고 문화관광부가 단체 관광객의 단체 비자 수수료 18,000원 정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면제해 주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중국 관련, 6화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간소화되는 절차들도 앞으로 생긴다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을 계속 오게 하기 위한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섹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유망한 섹터나 좀 볼 만한 저희가 시장 안에서의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분들이 다른 나라 관광객, 제가 문화관광부 자료를 봤는데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씀씀이가 좀 많이 크시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들보다 한 3배 정도, 일본 관광객은 한 3,000불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중국분들은 9,000불 정도 소비를 하고 있어서 같은 수의 일본 관광객이 온다면 좀 더 많은 그런 저희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 관련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분들이 가장 9,000불을 소비하고 가시는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70%가 화장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나 아니면 여행 레저 섹터 그리고 중국 소비 테마 관련해가지고 그런 섹터 ETF를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재, 인바운드, 수혜주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면 중국하면 부동산 관련 이슈도 또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부동산 파산 우려, 이에 대한 영향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홍단을 일단 파산했고요. 그다음에 벽개안이라고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의 가장 큰 디벨로퍼는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내수의 경기 부진이거든요. 지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어떤 여행객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희 나라도 좋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중국에 관한 관계에 약간의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텐션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부진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 특히 관광 수혜 관련한 ETF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지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관련된 총 5개의 ETF가 있는데요. 첫 번째 ETF는 타입 화장품이라는 ETF인데 제가 1개월간 수익률을 봤더니 한 13% 올랐더라고요. 한 달 동안 13%? 네. 저희 회사의 ETF 중에 가장 많이 오른 ETF가 타입 화장품인데 중국의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실히 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타입 화장품, 화장품 색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행 레저 부분들이 또 있어서 중국 분들이 오시면 카지노도 또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소비 테마에 또 포커싱한 ETF도 테마 ETF도 있습니다. ETF도 코스백스라든지 CJ, CGV, 한국 콜마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ETF도 주의 있게 보시면 어떤 중국 유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개별 주식의 리스크는 줄이고 ETF로 변동성을 줄이면서 섹터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과연 어떤 걸로 수익을 내야 될까? 정말 막막할 때는 ETF 상품을 통해서 특히 2차전지 타이거 그 ETF가 그걸로 또 최근에 2차전지 안에서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을 줬잖아요. 중국 관련해서 소비 ETF, 화장품 ETF 등등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도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이스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